한글자막 by 한효정 귀엽다 이런 이모티콘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이거 내일 뭐하니 쉬는 날인데 아주 바빠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? 공부하려고요 오전 시간만 나한테 줄래? 혹시 좋아요 내가 보이니 나의 못 듣는 짓이 내게 말하잖아 사랑한다고 I just wanna fall in love I just wanna fall in love yes